도민현 혹시 낌새를 쫌 찼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이제 렌치를 슬쩍해서 안전하게 매트리스 밑에 넣어놨었습니다. 매트에 옮겨 놨죠. 매트 아, 위로. 아, 저 공부야, 저 공부야. 그러더라. 이 마지막 그림 예쁘게. 없어. 진짜 적군이지만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근데 어제 다 삼겹살 먹은 거다. 맞아, 저 얘기... 미안해. 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오우... 나 전화 감상하지 못했겠어. 아,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울지마! 아니... 패딩이라도 입고 있어. 안 내려왔어. 패딩, 패딩 줘, 패딩 줘. 아니, 괜찮아. 얘들아, 다 나와봐. 아, 잠깐만. 우리 얘기하고 올게. 아, 이 진짜 X나. X나 귀여워. 모를, 몰라 그... 언니들이 어제 한 말들을 되게 서러워할 거 같아. 아이고, 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그래? 나윤이가 너무 안쓰럽고, 멋있고, 존경스럽고, 되게 좀 슬픈데 좀, 어제 그 상황이라든지 모든 게 좀 너무 안타까운 느낌? 우리 물 먹으러 가는 거다? 응. 우리 버렸다고 하지 마. 사람 왜... 우리 실은 버렸어, 진짜로 버렸어. 자, 이제 검문 좀 하실게요. 아니, 난 몰래... 안, 근데 솔직히 말할게, 진짜 버렸어. 어디 자 버렸어? 식수대 던졌어. 식수대 없던데? 일단 나윤이 지금 상당히 지금... 상태라... 어, 이거거든? 근데 서운해하고 있어, 많이. 그럼 한 명은 나윤이한테... 제가 가겠습니다. 나윤이 케어. 우리 식수대로 가자. 내가 가도 되나, 그때. 우리 물 좀 마셔? 제일 최악의 입술이 가는 거 아니야? 나윤이한테. 제가 가도 되는 거야? 언니 빨리, 빨리 끊어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 일단 기다려. 우리가 뭐 어떻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찾고 있으니까. 너 지금 상태가 안 좋다 해서 나만 여기 와 있는 거야. 나 상태 괜찮은데? 그래? 응, 괜찮아. 나 어제 열어볼 줄 알았거든. 그냥 뭔가 원리 있어서... 내가 열어보자 했는데 나윤이한테 시키고, 여기 앞에 있을 수도 있잖아, 이래서... 아, 이게... 나다 언니가 한 거야? 나다한테 미래 실력 아픈 거야. 난 사실 8일에... 구하러 올 줄 알았어. 나는 네가 있을지도 몰랐어. 그리고 사실 좀 당황스럽기도 했어. 그러니까 우리 감옥 가면은 일단 자존세수하자. 그거는 그때의 작전이었잖아. 근데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작전이 변경이 돼? 후반 보러 갔을 때는 우리 감옥에 가지 말자.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보다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쪽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 어제는 내가 소리 듣는 것 같다. 솔직히 말하면은 네가 여기 있는 거 알았어도 난 안 왔을 거야. 왜? 그를 봤자 스코어에 도움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빨리 달려서 도망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 사실상. 미래 언니의 말에 조금 속상했고 조금 서운했습니다. 이날 indicate 할 수 있는 것 같아. 물 있어, 물. 물 좀 떠올까? 있어. 맞네. 뭐래? 어? 뭐래? 네. 이 기분은 좀 풀렸어? 약간. 약간? 아 활랐어 지금. 아 활랐어? 아 지금은 풀렸어. 아, 좀 풀렸어 다행히. 좀 풀렸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근데 그것도 되게 그렇다 솔직히 나는 이해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자기네들끼리 그게 약속했다며 잡히면 안 구하기로 그러니까 나윤희도 솔직히 돌발 행동인 거야 그것도 왜냐면 자기네들끼리 아예 얘기했잖아 합의가 된 거잖아 어떤 말인지를 알겠어 근데 나는 나윤희에 훨씬 더 공감을 해 왜냐면은 남자팀은 우리 구하지 말기로 해 잡히면 해도 구했을 것 같아 남자팀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나윤희는 투표할 수가 없지 묶여있는데 이걸 자유가 없어 자유가 말이 안 되지 그래도 혹시나 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9시 한 번 세웁시다 이따가 맛있는 거 먹수다 네 좋아요 반갑습니다 다음에 좋아요 업무네 저한테 냈습니다 내 눈 빛을 너무 오래는 밝아 근데 나윤희는 아직 감옥에 있는 건가? 일단 나윤희한테 가보자 가볼까? 쟤는 이제 감옥 가서 나윤희 얘기하겠지 투표권이 있는지 알아보러 간 건가? 근데 투표권이 있을 수가 없어 맞아 있을 수가 없어 나윤희! 나윤희!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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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